안녕하세요 안도스완입니다. 저희가 오늘 싱싱한 백미참조기를 경매를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유전한 배가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정품으로 경매를 받았구요. 23cm 정도 내고 보시면은 130에서 200g 정도 내의 크기입니다. 윗단에 10마리는 크구요. 아랫단 약간 더 작습니다. 제수용이나 선물용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구요. 아직 날씨가 많이 춥기 때문에 아직 무르거나 이렇지 않고 단단하고 굉장히 싱싱합니다. 싱싱한 목포참조기 백미사이즈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완도스완을 문의주시면 포장 얼음 가득 채워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구요. 고맙습니다. 이거 백미파조기입니다. 백미파조기는 정품에 비해서 가격이 좀 더 저렴하구요. 23에서 25cm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다. 가격 저렴한 건 파조기입니다. 수포판장에서 경매 받은 암치홍어입니다. 5.8에서 6.8까지 있고 손질비 별도 손질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7,8미 사이즈 전복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지금 8,9미보다 7,8미가 굉장히 가격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7,8미 추천드리고 있구요. 7,8미가 1kg 55,000원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낙지집이라니까 낙지 판매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가 설명해드리고 있잖아요. 날씨가 따뜻해지면 찰감태는 억세지고 뻗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인같이 부드러운 식의 찰감태 드셔보시구요. 새꼬막도 판매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매생이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생이하고 굴세트도 판매하고 있고 굴세트 판매할 때 양식구라고 자연사구를 나눠가지고 판매하고 따로 양식구만 판매합니다.